2018년 2월 8일 405 프리웨이에서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2150만 달러의 피해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메슈 라다의 변호인들은 수요일 변론을 통해 차선 변경 시그널을 넣지도 않고 카풀 차선을 빠져나가던 기아 옵티마 차량에 치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전했습니다. 라다는 복합 다중골절에 2주 동안 UCI 메디컬 트라우마 센터에 입원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에 장착된 액션 카메라에 녹화되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